태풍이나 지진이 찾아올 때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아 무서웠던 적 있으신가요?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화재나 침수도 걱정스럽죠? 이런 재난이 두려운 이유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건물이 이런 재난을 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요즘은 건물 곳곳에 재난을 24시간 지켜보는 눈 바로 IoT 센서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이 IoT 센서는 사람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자극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센서의 종류도 다양해서 작은 흔들림이나 온도, 습도의 변화, 공기의 질, 전력, 누수까지도 알아찾을 수 있죠. 이렇게 IoT 센서를 통해 예상되는 재난을 미리 파악했다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재난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겠죠. 우선 센서에서 감지된 이상 증오는 건물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난관리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시스템의 통합 관제 화면에서는 위험이 감지된 위치, 관련 재난 정보, 건물 상황 등을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 상황에 맞춰 전자 표준 대응 절차를 즉각 알려줍니다. 시설 관리자는 이 절차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고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동으로 재난 발생과 대응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시간대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까지 해준답니다. 이 체계 전체를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이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은 완성된 건물에서는 물론 건물을 짓고 있는 시공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안전관리에도 유용하겠죠.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습된 경험은 데이터 플랫폼에 축적돼 추후 재난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활용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욱 정확하고 섬세한 재난관리가 가능해지겠죠. 데이터 플랫폼에 맞춤 데이터를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상예측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해 태풍과 같은 기상재난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재난 발생 상황의 시뮬레션도 작동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와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4시간 바로 곁에서 지켜준다고 하니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스스로 경험을 학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까지 스마트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3분 건설 상식은 또 새롭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